아! 나 뭔지 알겠다. 뭔데요? 어.. 치아에 이물질이 낀 거야. 이거 왜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근데 저 하고 싶은 말 있는데 화살을 밝혀주세요! 그거 제가 중학생 때 완전 유행이었던 포즈예요. 스티커 사진 찍을 때마다 너무 잘한.. 맞아 맞아 있었어 그런 포즈! 찍어서? 있었어 이거. 보여주세요! 시작해 주세요. 해주세요, 환아 씨. 한번 해주세요. 자연스럽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효씨의 포즈가 제일 맘에 드는데요. 그렇습니까? 그만 놀리세요. 지효씨의 포즈가 개구리처럼 이렇게 지효가 어디서 웃었냐? 개구리처럼 이렇게 나왔는데 뭔가 지효씨랑 찰떡 같고요. 네 감사합니다 눈도 커가지고 왕눈이 개구리 같아요 감사합니다 웃으셨어 네 그렇습니다